지난 주말 59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미얀마 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계엄령을 확대했고 그간 군부의 폭력성을 외부에 알리는 유일한 창이나 마찬가지였던 모바일 인터넷까지 차단하며 시위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중국인 소유의 다수 공장에 방화가 일어나고 중국인 직원 상당수가 다쳤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중국이 뒤에서 돕고 있다고 생각한 미얀마 시위대가 중국인 소유의 공장에 불을 지른 것인데요. 공장 방화까지 행동에 옮길 정도로 미얀마 내의 반중 감정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인을 제공한 건 중국 측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유엔 안보리는 지난 4일 군부를 직접 비판하는 내용을 뺀 채 쿠데타 사태에 대한 우려와 아웅산 수치 석방 요구 등을 담은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얀마 군부의 자제를 촉구하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조사권 보장을 촉구했던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지난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미국의 조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 지도자 등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했지만 중국은 반대의 길을 꺾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중국이 미얀마 군부의 인터넷 검을 차단 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지만 미얀마 시민들 사이에는 중국이 정보통신 기술자를 항공기에 태워 파견했다는 등의 소식이 돌고 이런 의혹은 화웨이 등 중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의 1대1로 인도양 진출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미얀마를 얻는다는 것은 인도양으로 통하는 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얀마 가스전을 개발해 미얀마를 관통하는 가스관을 연결해서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고 미얀마 북부에서 나오는 히토류와 석탄도 대량으로 수입해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빨대를 심하게 꽂고 있던 것이죠. 최근에 가장 큰 갈등은 메콩강 상류댐 건설인데요. 동남아 전체의 물줄기인 메콩강 상류의 중국이댐을 건설하려고 했으나 그동안 미얀마의 문민 정부들과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군부 때와서야 진행되었습니다. 이 정도이니 미얀마 시민 입장에서는 군부 쿠데타와 시위대 진압에 중국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중국에 대한 시위대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자 미얀마의 한인회에서는 한인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한인들이 운영하는 공장들이 중국인 소유 공장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제협의회 등에 100장의 태극기를 전달했고 주말 전까지는 추가로 300장을 더 확보해 공제업체 외 한국 업체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공제기업 130여개 중 30여개가 방화사태가 벌어진 곳에 소재해 있어 한인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한인회는 태극기를 받아든 봉제업체 관계자들은 너무 기뻐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많이 퍼져 있어서 미얀마인들이 태극기가 한국 국기임을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라도 태극기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인들 걱정과 함께 중국놈들 분명 한국인인 척 태극기 걸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얀마는 우리나라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얀마는 한국전쟁 때 물자지원 2위 국가였는데요. 당시로는 엄청난 5만 달러 규모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미얀마의 주류 민족인 버마족은 티베트계 몽골 민족으로 우리와 느낌이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 그동안 양국의 관계는 미얀마의 짝사랑에 더 가까웠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미얀마 경제 제재가 크게 작용했지만 최근 군부의 점진적 민주화 약속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상호적인 애정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에는 한국과 미얀마의 화합을 동호하는 윈트초 장학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였던 우윈트초 씨를 기르기 위한 장학재단인데요. 우윈트초 씨는 한국 미량의 자동차 부품업체에 일하다가 작업 중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미얀마 출신 근로자입니다. 성실히 근무해 우수 외국인 근로자로 정식 초청됐던 그는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로 늘 남을 먼저 살피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10살의 불교의식을 행하는 전통이 있는데 우윈트초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불교의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사비로 도와주곤 했으며 신장이 안 좋아 수술한 친구모의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늘 나누고 봉사하는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도 장기 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뇌사에 빠진 그의 장기 기증에 동의했던 것인데요. 그의 가족들은 국가에서 주는 장례지원금 전액도 부산대학교 병원 측과 협의해 어린이를 돕는 기관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한인회에서는 이 같은 그의 선행을 기려서 우윈트초 장학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으며 우윈트초 씨의 모교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미얀마와 한국을 잇는 따뜻한 사랑의 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이어가던 미얀마의 안타까운 사태를 지켜만 봐오던 우리 정부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12일 우리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미얀마와 추진 중이던 군과 경찰 관련 각종 교육 훈련 과정과 교류를 중단하고 최루탄 등 군용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도적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 개발협력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미얀마는 한국의 주요 지원국 중 하나입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만 940억 원에 달하고 지원 분야도 다리건설, IT농업, 신도시 등 다양한데요. 우리나라의 지원이 끊기면 미얀마 경제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거주 미얀마인들이 자국의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UN 등에서 결정된 다자 제재 외의 외국에 대해 독자 제재를 선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민주화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미얀마에서 우리에게 거는 일종의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외교부 관계자의 말인데요. 현 상황에서 미얀마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개입은 자칫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와 UN의 성명만 있을 뿐 어느 나라도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재는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한 손에는 나무나 양철로 만든 방패가 다른 한 손에는 UN이나 미국에 조속한 개입을 요청하는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성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인데요. 다만 UN 등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싶지만 만장일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독자 제재에 미얀마 국민들은 고무된 상황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해줘서 고맙다는 반응과 함께 현재 매체들은 한국이 미얀마 시민을 지지했다라며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시위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불교의 나라 미얀마를 위해 우리나라 스님과 제한 미얀마 청년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12일 조계종 스님 4명과 미얀마 유학생 활동가들이 미얀마 대사관부터 UN 인권사무소까지 6km가량을 오체투지로 행진했습니다. 몇 걸음 걷고 길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쿠데타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반나절 가까이 진행된 오체투지는 미얀마 현지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오체투지를 담은 페이스북 영상에는 하루 사이에 3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미얀마 상황에 관심을 두고 행동하는 한국의 스님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고맙고 감동적이다. 평생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한국 스님들이 온몸을 던져 부처님께 기도하는 걸 보니 아직 구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자유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 희생이 너무 아팠기에 미얀마를 통해 그 고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쩌면 외면 아닌 외면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같은 아픔을 겪었고 최근 국제사회에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알기에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어로 도와달라고 외치기도 하고 각종 SNS에 한글로 실태를 알리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도움은 정부나 국제사회에 맡기고 우리는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